주식 투자로 4조 이상의 자산을 일군 캔피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손절매가 폭락에서 오는 대량의 손실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매 기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판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내가 알기에는 장기간 성공을 거둔 뛰어난 투자자 중에서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손절매가 효과적이라고 믿으려면 주가의 흐름을 보고 미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이나 내일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손절매 후 계속 하락할 확률과 반등할 확률은 기본적으로 반반이다. 이는 동전을 던져 매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동전 던지기는 좋은 투자기법이 아니다. 손절매는 오히려 수익을 놓칠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만 확실히 늘릴 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캔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입니다. 캔피셔는 운용자산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이자 회장입니다. 주식으로 번 자산만 4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대다수의 투자자를 돈을 잃게 만드는 주식시장의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주지 못하는 이유 2. 돈 벌려면 시장이 불확실할 때 투자하라 3. 주식이 최고의 투자자산인 이유 4. 자산 배분과 투자기간의 중요성 5. 변동성이 큰 수익을 주는 이유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주지 못하는 이유 손절매는 명칭부터 그럴싸하게 들린다. 손실을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날리는 기법이다. 이 값비싼 미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손절매도 유행을 탄다. 강세장 말기에는 손절매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 경의 유명한 말이 있다.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 회의론을 먹고 자라며 납관론 속에서 물이 익은 다음 도취감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 손절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 주기에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주로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증가한다. 특히 하락변동성은 나빠도 상승변동성은 아예 변동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절매의 매력을 느낀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손절매는 기계적 방법론에 불과해서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면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달라는 주문과 같다. 하락폭은 당신이 정하기에 달렸다. 손절매의 적정 하락폭 같은 것은 없다. 특정 하락폭이 장기 실적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10, 15, 20% 같은 어림수를 선택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단지 사람들이 어림수를 좋아할 뿐이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손절매가 폭락에서 오는 대량 손실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매 기준에 도달하면 주식을 무조건 판다. 따라서 보유주식이 80% 폭락하는 재난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력적인 말처럼 들린다. 손절매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손절매가 효과가 있다면 모든 전문가가 손절매를 사용할 것이다. 손절매가 하락 위험을 제한하여 이익을 높여준다면 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꿈꾸는 기법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장기간 성공을 거둔 주요 펀드 매니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에도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금융회사 영업 직원들은 틀림없이 손절매를 권유할 것이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손절매는 매매 횟수를 늘려줌으로 매매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손절매가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절매는 영업 직원에게만 이루어온 기법일 뿐 고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절매가 효과적이라고 믿으려면 주가의 계열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주가의 계열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주가 흐름을 보고 미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는 의미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모멘텀 투자라고 부른다. 현실의 수많은 실증 사례나 학계의 방대한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이들은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상승 종목을 사고 하락 종목을 판다. 그리고 차트에서 패턴을 찾는다. 그러나 모멘텀 투자자들의 평균 실적은 다른 투자자보다 나을 바가 없다. 사실은 대부분 더 나쁘다. 당신은 전설적인 모멘텀 투자자 다섯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는가? 나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손절매와 모멘텀 투자는 아무 효과가 없다. 주가에는 계열상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이나 내일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식이 일정 비율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손절매 지지자들은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잔뜩 오른 종목만 사겠는가? 직관적으로도 이 방법이 소용없음을 알 것이다. 주식은 장기간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다. 한 번 상승한 종목이 반드시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손절매는 우리 두뇌 중 동굴에 살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부위를 자극한다. 이 부위는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에 훨씬 민감하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 반응을 따르면 투자에서 손해볼 때가 훨씬 많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처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이 한사코 손절매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는가? 그 이유는 20이란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20%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다른 숫자를 선택해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가가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락하면 손절매가 발동하여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된다. 그러나 이후 계속 하락할 확률과 반등할 확률은 기본적으로 반반이다. 이는 동전을 던져 매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는 좋은 투자 기법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매년 한 번 정도 조정이 일어난다. 어떤 종목이 전체 시장과 함께 하락한다면 그것은 그 종목의 잘못이 아니다. 이때에는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거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여 신고가를 기록할 때 당신은 현금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행위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종목을 살 것인가? 다음에 사는 종목도 20% 하락하여 또 손절매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 사는 종목마다 20% 이상 하락하여 결국 자금이 바닥난다. 손절매한 다음에 다른 주식을 사도 그 종목이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처음에 손절매에 걸려 자동으로 매도한 종목이 이듬해에는 반등하여 8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손에 들어왔던 대박 종목을 놓친 셈이다. 거래 비용만 두 번 치르고 저가에 팔아버린 탓에 막대한 수익기회를 날려 보냈다. 당신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들이겠다고 다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헛둔 소리다. 자동으로 팔아버린 종목을 무슨 근거로 다시 사들인다는 말인가? 그 종목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손절매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다. 사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손절매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 당신이 50달러에 산 주식이 100달러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친구 밥이 100달러에 이 종목을 사자 곧 20% 하락하여 80달러가 되었다. 당신과 밥 둘 다 이 종목을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밥만 팔면 되는가? 밥에게는 20% 하락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60% 상승한 가격이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밥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그 이유는 이것이 손절매의 문제다. 그냥이라는 말 외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 그냥은 전략이 아니다.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수익을 놓칠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만 확실히 늘릴 뿐이다. 그래서 주식 중개인들은 줄기차게 손절매를 권유한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준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실적을 낮춘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더 올리는 명칭은 익절매다. 당신은 이익을 막으려는가?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손절매는 생명선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훌륭한 투자자 중에서 손절매로 성공한 분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돈 벌려면 시장이 불확실할 때 투자하라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기다렸다가 시장 흐림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여야겠어. 많이 들어본 소린가?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약세장 한 복판이나 조정장이나 심지어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면 의뢰에 튀어나오는 말이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상은 무엇일까? 지금 들어오시오라고 쓰인 큼직한 표지판인가? 아니면 극심한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깨끗하고 단정하며 얌전하고 점진적이며 꾸준하게 상승하는 주가 흐름인가? 이런 흐름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주식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하며 명확한 매수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신이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적이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항상 변동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융이론은 명확하게 밝힌다. 위험, 즉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다고. 주식의 단기 변동성이 작아진다면 수익도 결국 낮아질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는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낮은 단기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흔히 튀어나오는 시점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안겨주는 약세장 바닥 근처다. 이 무렵 주가는 거칠게 흔들리면서 하루에 4, 5, 6% 또는 그 이상 움직인다. 이때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즉 약세장이 끝나고 새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시점에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일 수도 있다.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에 지친 나머지 주가가 더 하락할까 봐 두려워진다. 일단 빠져나와서 기다리다가 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 질문, 당신은 시점 선택 능력이 그토록 뛰어난가? 그렇다면 왜 시장 고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아니면 투자자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온 상태이며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중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 이미 빠져나온 상태라면 다시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빠져나오기보다도 어렵다. 그러면 약세장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 아니다. 확실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의 하나다. 강세장에서든 약세장에서든 아니면 수없이 등장하는 반등장에서든 확실성의 대가는 비싸다. 그리고 직관을 거스르는 말 같지만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한 때 바로 약세장이 바닥에 도달할 무렵이다. 확실성은 거의 예외 없이 착각이며 그것도 매우 값비싼 착각이다. 약세장 바닥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운 좋게 맞출 수는 있다. 그러나 행운은 전략이 아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다.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게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 변동성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신속하게 지워준다. 최근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이 15에서 20%일지라도 이는 새 강세장 초기 반등에 비하면 10중 8구 별것 아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만약 다시 폭락장이 온다면 이 부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식시장을 모욕의 배가라고 불른다. 저자는 약자로 TGH라고 부릅니다. TGH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장기간 모욕을 줘서 최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TGH가 즐겨 쓰는 속임수는 강세장 정점을 이어감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갑자기 요란하게 시장이 폭락하면 사람들이 약세장을 너무 쉽게 파악하고 달아나므로 모욕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요란한 폭락은 후반에 일어난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2008년 가을 금융위기 기간처럼 유동성이 감소하고 펀더멘탈보다 심리가 더 중요해진다. 이어서 공포감이 엄습한다. 그러나 공포감은 대개 심리현상에 불과한데도 이런 심리 변화에서 비롯되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사람들은 흔히 펀더멘탈의 변화로 착각한다. 주가가 종종 현실로부터 괴리된다. 그래서 약세장 바닥 시점을 파악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심리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도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게다가 심리는 빠르게 바뀐다. 그래서 새 강세장이 시작될 때도 시장은 V자의 오른편처럼 빠르게 상승한다. 즉 폭락은 사람의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심리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닥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 강세장이 시작되어 한참 지난 다음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특히 강세장 초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이게 무슨 강세장이야. 실제로도 모든 상황이 매우 나쁠 것이다. 강세장은 흔히 경제 침체가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된다.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대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도 대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현실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주가가 급등한다. 공포감이 과도했던 것이다. 주가를 무섭게 짓눌렀던 심리가 조금만 풀려도 주식은 총알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 대개 새 강세장 초기의 상승세는 그 속도와 모양이 약세장 말개의 폭락세와 맞먹는다. 이것이 이른바 V자 반등 효과다. 어리석게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리다가 초기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을 놓치면 이는 이전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벤치마크 대비 실적도 뒤처지게 된다. V자 바닥은 양쪽 모두 변동성이 크다. 우리를 괴롭히는 변동성이 어느 쪽인지 즉 약세장 말개의 변동성인지 강세장 초기의 변동성인지는 지나간 다음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세장 초기 수익률을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첫 때 수익의 거의 절반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첫 3개월 내에 나온다. 이때에도 시장은 교활하다. 약세장 말개처럼 강세장 초기에도 변동성을 키워서 대형 강세장이 절대 오지 않을 것으로 사람들을 착각하도록 유도한다. 이것도 TGH 즉 모욕의 대가가 즐겨 쓰는 기만 전술이다. V자 바닥의 오른쪽도 왼쪽처럼 변동성을 높여서 투자자들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V자 바닥은 거의 예외 없이 1년 동안 유지된다. 거의 모든 강세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V자 반등 대신 고통스럽도록 길게 이어지는 L자 흐름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선진 시장의 역사에서 그런 사례를 3개만 찾아보기 바란다. 실제로는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세계적인 강세장이 L자 불황으로 바뀐 사례는 단 하나뿐이다. 주가가 바닥에 도달한 다음에도 급등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공산소련이 위세를 떨치고 한쪽에서는 나치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위협하던 기간만이 V자 반등을 가로막는 유일한 사례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단지 반등 시점을 뒤로 밀었을 뿐이다. 1942년 바닥을 찍은 다음 주가는 V자의 우변을 만들어내며 반등했다. 주가는 다시 튀어오른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자, 이럴 때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안 그럴 걸 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369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2020년 3월에 코스피 200 지수는 199.28 거의 최저치였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1월 123.54였습니다. 즉, 결국 위기 상황을 다 이기고 우리나라 증시도 다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이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반등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망해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책에서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말 운 좋게 좋은 종목의 주식을 사고 그 종목이 좋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식이 최고의 자산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훨씬 많다. 이번에는 주식의 하락 위험에 대한 사람들이 착각을 알아보자. 표 1.1은 기간 단위별로 주식 수익률의 플러스 빈도와 마이너스 빈도를 보여준다. 1 단위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은 동전 던지기 확률 50%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 그리고 마이너스인 날은 잇따라 나오는 경향이 있다. 플러스인 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에 극도로 민감함으로 잇따라 나오는 마이너스 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한다. 행동 재무학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단기적 사고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석 기간을 조금만 늘리면 플러스의 확률이 높아진다. 월 단위로 과거 주식 수익률을 보면 역시 잇따라 나오기는 했어도 플러스 확률이 62%였다. 12개월 단위로 보면 플러스 확률은 73.2%가 된다. 그런데도 대중매체와 전문가들은 늘 주가 하락 위험에 대해 숨가쁘게 떠들어댄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가 상승 시기를 놓치는 위험이다. 하지만 우리 두뇌가 이런 위험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동굴에 살던 먼 조상의 두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자료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하다. 주식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간에서는 변동성이 실제로 채권보다도 낮았다. 깊이 몸에 뵌 습성과 사고방식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극복할 수만 있다면 채권 대신 주식을 통해서 더 높은 장기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해야 한다. 여기도 특정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내지는 시장을 사야지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플러스이며 채권 수익률을 압도한다. 그러나 인지진화의 영향을 뿌리치지 못하여 혹시라도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혹시라도 주식의 수익률이 앞으로는 마이너스로 바뀔까 걱정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실제로 확률을 확인해 보자. 투자는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을 다루는 게임이다. 투자 분야에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 지평이 길다면 주식의 실적이 채권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1926년 이후 20년 기간 연속하는 240개월 기간이 67개가 있다. 주식이 채권을 누른 기간이 67개 중 65개였다. 즉 97%였습니다. 20년 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881%였고 채권은 247%여서 그 차이가 3.6대 1이었다. 엄청난 차이다. 30년 단위 연속가는 360개월로 보았을 때 채권은 단 한 번도 주식을 이기지 못하였다. 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2428%이고 채권은 550%여서 그 차이가 4.5대 1이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채권의 평균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작다 이를 두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투자의 목적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면 단기적으로 작은 변동성은 안전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20년이나 30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에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긴 기간이라면 오히려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도 작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앞으로도 더 높을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 주식은 진화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다. 모든 주식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주식은 기업계의 집단지성이다. 주식은 장래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내겠다는 약속이다. 기업은 환경에 순응하고 따라서 주식도 환경에 순응한다. 일부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고 파산한다. 그러나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새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것이 창조적 파괴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기업들은 항상 미래의 이익을 추구한다.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도 누군가 과거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문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 그것을 얻지 않은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항상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 얼마나 이득을 볼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단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득을 얻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다. 그 혁신을 포장하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회사와 그 주주들이 큰 이득을 얻는다. 여기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주식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자산배분과 투자기간의 중요성입니다.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가 당신의 주식 보유 비중이다. 참 쉽다. 인간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투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쉬운 길이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신속한 체중감량 같은 광고 문구가 넘치는 모습을 보라. 빠르게 부자되는 법도 흘러넘치는 문구다. 대부분 사기다. 재무설계 분야에서 인기를 끄는 지름길은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기법이다. 이런 의심스러운 투자 기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간단하며 자산배분이라는 심각한 과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준다. 그러나 장기 재무 계획에 대한 해법이 쉽고 빨래 보인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투자 기법은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장기 자산배분 결정은 실제로 중요하다. 장기 자산배분 결정이 가장 중요한 투자 요소라는 점에는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실적의 약 90%가 자산배분, 즉 주식, 채권, 현금, 기타 증권의 보유 비중에 좌우된다는 학계 연구를 지적한다. 우리 회사는 포트폴리오 실적의 70%가 자산배분에 좌우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20%는 세부 자산배분, 규모, 스타일, 국가, 섹터, 산업, 신용등급, 두레이션 등 증권 유형 결정에 좌우된다고 믿는다. 나머지 실적 10%를 결정하는 요소는 개별 종목 선정으로서 에컨대, 펩시와 코크, 머크와 화이자, 아이비엔과 마이크로소프트 중 보유할 종목을 선택하는 작업이다. 자산배분이 장기 실적을 결정하는 열세라는 점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산배분을 주먹구구 기법으로 해치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를 기준으로 자산을 배부한다는 것은 나이가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는 뜻이다. 이 방법은 현재나 미래에 필요한 현금 흐름의 규모, 투자자가 추구하는 목표,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산성장률 등을 무시한다. 현재 상황, 포트폴리오 규모, 투자자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지 은퇴했는지도 무시한다. 투자자 고유의 수많은 세부사항도 무시한다. 물론 나이도 중요하다. 나이는 투자의 시간지평을 가늠하게 해준다. 그러나 시간지평은 기대수익률, 필요한 현금 흐름, 현재 상황 등 여러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주먹구구 방식은 나머지 모든 요소를 무시한다. 시간지평은 현재와 어떤 기준시점 사이의 기간이 아니다. 시간지평은 당신이 자산을 굴려야 하는 기간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대개 자신과 배우자의 생애가 된다. 절대 배우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부모가 80대 후반까지 살았다면 당신의 기대수명은 평균을 넘어서기 쉽다. 즉 시간지평이 30년이 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시간지평을 과소평가하여 필요한 만큼 자산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일이다. 투자자들은 자산을 많이 키울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 결과다. 1.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 2.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부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건강한 60세라면 30년 이상 더 살 가능성이 충분하다. 50세라면 30년 더 사는 것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다. 30년 뒤에도 5만 달러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12만 1034달러가 필요하다. 시간지평이 긴 사람이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현금 흐름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시간지평과 필요 현금 흐름을 과소평가하면 기대했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할 확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10년이나 20년 뒤에야 깨닫는다면 그때는 선택대안이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수명을 다소 늘려잡아야 하고 시간지평 역시 다소 길게 잡아야 한다. 시간지평을 당신과 배우자의 기대수명에 따라 설정할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 자산배분이 중요하고 시간지평이 엄청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장기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변동성이 큰 수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투자위험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대부분 독자는 당연히 그리고 직관적으로 변동성을 떠올릴 것이다. 투자자들은 위험과 변동성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다. 변동성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핵심 위험이다. 그리고 변동성은 단기 관점에서 항상 투자자들이 가장 통렬하게 느끼는 위험이다. 주정장에서 보유주식이 단기간에 20% 하락한다면 심장이 멎는 기분일 것이다. 그리고 대형 약세장에서 보유주식이 30%, 40% 그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심장이 으깨지는 기분일 것이다.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감내한다. 금융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상받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나는 하향 변동성은 싫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변동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다가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면 이들은 상승장을 놓친 걸 깨닫고 나서 이것도 위험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위험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기회비용은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 때문에 상실한 재화의 가치입니다. 이런 기회비용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시간 지평이 긴데도 오로지 단기 변동성 위험만을 걱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장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대신 장기간 채권 비중을 지나치게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장기간 주식 비중이 작으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낮아져서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기회비용은 초기에 그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다. 당신의 시간 지평은 20년이나 30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20년이 지나고서 돌아보았더니 실제로 필요한 연수익률이 9에서 10%였으나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훨씬 낮아졌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된다. 20년 동안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았다면 이를 벌중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재 현금 흐름을 소비하고 있다면 더욱 어렵다. 그런데도 대부분 투자자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대개 장기간 강세장이 펼쳐져서 극단적인 낙관주의나 도취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갑자기 기회비용을 막연하게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9년 말과 2000년 갑자기 모든 투자자가 다음 대박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쫓아다녔다. 이들은 높은 위험을 떠안고 온갖 인기 기술주를 사들였다. 최근 상장한 인기 기술주를 사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벌어진 일은 당신이 아는 대로다. 즉 폭락했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변동성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기회비용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위험을 도해시할까. 오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에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두뇌는 장구한 세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강세장이 펼쳐질 때에도 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런데도 투자자들 대부분이 비관하여야 할 때 낙관하고 낙관해야 할 때는 비관한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는 애가 72%인데도 사람들은 시장을 비관할 때가 더 많다.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즉 수익이 날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변동성이 중요한 위험이긴 하지만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충분히 떠안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거죠. 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해서 시장이 하락할까 봐 투자를 안 하면 상승할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캠피셔가 지은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캠피셔는 성공한 투자 대가임과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써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이 책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7가지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주식 투자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